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와 비주얼 보세요! 이 친구 비주얼 장난 아니죠? 이 친구들은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베이머스님이 직접 번식한 사례도 있고요 인공사육이랑 번식 모두 다 가능한 종입니다 자 이 친구는 먹이는 귀뚜라미를 먹는데 어쨌거나 오늘 사육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제 수영장 물인데요 수영장 물은 하루에 한 번씩 수돗물이 아닌 우리 사람들이 먹는 생수 있죠? 그 생수로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코코피트나 이렇게 펠트지 쓰시는 분들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곤충이끼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대나무나 정글바잉, 코러코 보드 이런 것들로 세팅해주면 되는데요 우선은 저 친구는 조금 작은데 이 친구는 좀 통통하고 크거든요 자 이 친구는 우리 샵에 와가지고 좀 많이 먹고 많이 지낸 친구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독개구리같이 생겼는데 얘네들은 사실상 생긴 것만 그렇지 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10에서 20년이고 사육온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이트 트리플옥이나 팩맨보다는 좀 낮은 온도면 좋아요 어휴 입 벌린 거 보세요 어휴 귀여워라 눈이 부신가? 자 왜 그러죠? 자 어쨌거나 사육온도는 20도에서 26도 사이 해주시면 되고 환기가 잘 되는 사육장에 기르시면 됩니다 먹이는 미럼, 귀뚜라미, 슈퍼미럼 모두 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귀뚜라미 중짜리 사이즈가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 싶고요 얘네들은 번식을 할 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벽면에 산란을 합니다 똑같이 올챙이 시절은 물속에 살다가 개구리가 되는 시점, 프로그렛이 되는 시점에는 물 위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유치 생활을 하고 저번에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그렛 친구들은 이렇게 짝지만 생긴대로 다 생겼어요 근데 발생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고요 발바닥이나 이런 거 보았을 때는 개구리 중에서 가장 이쁘지 않나 싶습니다 해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 보면 마스코트로 많이 쓰이는데 저는 이 빨판이라고 해야 되죠 이 빨판이라고 해야 되죠 이 빨판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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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색깔 신발 신은 것처럼 생긴 게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추후에 색 환경이 좀 더 적응이 되고 먹이 잘 먹는 모습을 나중에 더 촬영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주 짤막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오 눈 감는 거 봐 와 근데 비주얼이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어어 trips 오 fol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